높임말 이름 성함 성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 연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집 댁 댁 김선생님 댁 맞습니까? 김선생님 댁 맞습니까? 생일 생일 생신 생신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밥 밥 식사 식사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사람 명 분 분 분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있다 계시다 계시다 교수님께서 교실에 계세요 교수님께서 교실에 계세요 교수님께서 교실에 계세요 주다 드리다 드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사과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께 사과를 드렸어요 먹다 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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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자다 주무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말하다 말씀하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보다 뵙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죽다 돌아가시다 돌아가시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들이